너란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. 너란 사람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었어야 했어. 죽어. 죽어! 그 애기 안 좋을 거면 죽어. 그 애랑 같이 죽어버리란 말이야! ito 너란 사랑 meaning ander 아 이런 누 rua 안 안 아 아멘 왜 그러세요? 무슨 일 있으세요? 아무것도 아니야 미안해, 내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네 괜찮으신 거예요? 괜찮아 저녁은? 그보다 예라 씨가 다녀갔다면서요? 손 간호사님 만나고 왔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아니야, 나 뭐 그냥 얘기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은 했어요 말했으니까 조심할 거예요 그럼 쉬세요 저기 나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? 네?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네 그럼요 할아버지는 걱정 마시고 다녀오세요 네